이거 하고 싶어? 빨간색이 있네. 예쁘지? 이거 여기꺼지? 빨간색도 줘? 눈이? 나 빨간색도 줘. 저같은 누가 있어? 왜 했어? 윤희 작품은 예쁘지? 딱 보면 너가 그린 것 같아. 아빠는 내꺼 했잖아. 응? 기다려. 아니 거의 섞는 거 아니야? 기다려. 어떤 거? 무슨 색? 그거 줄게. 윤희야 이거 줄게. 야 서윤이 꽃 이쁜데? 야 서윤이 꽃 이쁜. 야 서윤이 꽃 이쁜. 내가 꽃 이쁜. 내가 꽃 이쁜. 다섯. 야 서윤이 꽃 이쁜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